세존이시여 누가 가장 잘 말하였습니까 사리쁘다여 그대들 모두가 각자 오경지에 따라 잘 말하였다 또한 그대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같은 생생이 거신가살라 스포를 밝힐 것이다 사리쁘다여 식사를 마친 뒤 닭발에서 돌아와 결과부자하고 몸을 곧게 세우고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집착을 벌임으로써 나의 마음이 했다 할 때까지 결과부자를 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수행승이 있다면 사리쁘다여 이러한 수행승이 이곳인가살라 스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 재수 돌아갈 것이다 사라지지 않네